네, 안녕하세요. 범암페이트 조정원입니다. 오늘도 7시간 풀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또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NIL 소프트에서 나온 그런 도구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세스들이 동작하는 그 안에 어떤 메모리 정보들을 보는 그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NIL 소프트에서 나온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포렌지 분석을 할 때 또 또 뭐 침해사고 분석의 관점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NIL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시스 인터널즈 이 두 개에 있는 그런 스위트인 게 스위트라는 것은 통합 버전이 통합이죠. 그래서 통합 도구 안에서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더 좋냐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들 이런 도구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도 이것들이 유용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IL 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도 시스 인터널즈하고는 달린 게 조금 살짝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쓰는 그런 목적들이 좀 다른데 시스 인터널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프로세스 모니터를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실시간으로 할 때 그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NIL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것들이 이제 치매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안에서 이전에 어떤 것들을 행위들을 했는가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브라우저 그런 남아있는 로그 정보들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USB 연결된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 이게 어떤 기존에 남아있던 그런 정보들 비발성이죠. 그래서 저장된 그런 정보들을 어디에 어떻게 남겨져 있는가를 할 때 NIL 소프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포렌즈 분석을 할 때는 이제 NIL 소프트에 있는 도구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요. 날아갈 도구들, 네트워크 연결 정보 같은 경우나 프로세스 현재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거 그런 거 걸렸을 때는 이제 시스 인터널즈에 있는 도구들을 몇 개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뭐 시스 인터널즈나 NIL 소프트나 활용 방법 같은 걸 한두 개 정도씩 계속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나올 건데 오늘은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남은가 예, 그거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요게 지금 현재 침해가 된 상태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고요. 요거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그 원격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웹서버를 침투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서버 자체에서 로그에서도 이렇게 공격 코드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이게 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보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메모리 덤프를 떠가지고 메모리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덤프 안에서는 또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그런 파일과 관련된 파일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정보들,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관성들, 이런 것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추출하고 한 달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반본론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에 소프트 쪽에서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이런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프로세스 정보들 안에서 이 스레드 내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스레드 뷰라고 있습니다. 딱 이름을 보더라도 프로세스의 스레드 정보들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프로세스 액티비티 뷰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하고 솔직히 이거하고 조금 연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거의 다 다 연관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프로세스 스레드 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물론 이 전에 어떤 시스 인터널즈에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메모리 정보에서 이 프로세스의 트리 구조들을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의심되는 파일들이 현재 얘가 공격당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상태에서 트리 구조로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간 상태에서 여기 FTE OK라고 이렇게 이상한 EX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심되는 어떤 파일들이죠. 보통 이제 백도어로 사용한다거나 현재의 공격들이 연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볼 것이고요. 우선은 공격이 당한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의 스레드 정보들이죠. 스레드가 현재 상태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그런 스택 데이터들 메모리 데이터죠. 메모리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이슬뿌라 그런 거에서도 좀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안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되죠. 이 공격자가 이제 어떤 걸 했는가. 현재 이 프로세스가 현재 동작이 되고 있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유저 타이밍으로 나오지만은 이거는 접근한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제가 6시 14분이 시스템 이름이죠. 시스템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근접하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이제 공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 타이밍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했던 그 시간들, 연결된 시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실제적으로 H, FS, EX 이 프로세스 내에 보면은 실제 공격했던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죠. 이거 정보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했던 정보들이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대충 실제 공격을 했을 때 몇 번 정도 요청이 했는지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요청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 공격 패턴이 나왔던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나중에 생성이 돼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갔겠죠. 다른 프로세스, 그 넘어간 것이 바로 이 트리 구조를 나중에 보시면은 이 W스크립트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W스크립트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형태의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죠. 컨솔로 실행하는 것들이 W스크립트인다. 그러면 아까 VB파일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악성코드의 역할인데 걔가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W스크립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악성코드에서도 어떤 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기타 이제 워드 파일 안에 이렇게 스크립트 형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W스크립트로 많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W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W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거죠.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VBL을 이제 스택 쪽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좀 불러와서 이 템포 파일 쪽에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이제 각각의 순서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 실행이 또 스택 쪽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데 이 VBS 파일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얘네들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URL 쪽에다가 뭔가 이제 URL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전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행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뭔가 또 뒤에 어떤 행위들이 나오겠죠. 그 행위들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템포 네임 파일 쪽에 있고 리스폰스 텍스트 정보가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제 EX 파일이 있죠. 얘가 이제 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의심되는 파일이겠죠. 백더하고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전부에서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실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EX 파일 그러면은 제가 우리가 아까 EX 파일들 보였기 때문에 그 EX 파일도 제가 자꾸 닿네요. EX 파일도 여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제 백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 이제 의심되는 어떤 그 어떤 그 정보들 어떤 윈도우즈 API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로 있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EX 파일이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바이너리 분석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여기는 현재 이제 메모리 정보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정보들이 다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실행될 때마다 이제 뭔가가 여기 바뀌겠죠. 이 정보에서도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 NIR 소프트라는 것들 프로세스 정보들, 세레드 현재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침해사고 분석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이 프로세스에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가 대충 어느 정도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빨리 효율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뭐 2차적으로 어떤 메모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연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